부산에 처음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부산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하고 양산 사이에 있는데요. 거기 정말 유명한 장안사라든가 해군 영국사, 해동영국사라든가 그런 유명한 사설도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소재로 노래로 만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입니다. 김진씨가 기장 사나이를 노래해드리겠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죠. 김진입니다. 김진씨가 기장사, 해동영국사, 해동영국사, 해동영국사 김진씨가 기장사, 해동영국사, 해동영국사, 해동영국사 김진씨가 기장사, 해동영국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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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